아, 근데 너 진아 동생 사람 맞지? 어떻게 아세요? 진아가 사진 많이 보여줬거든. 울 언니 친구예요? 응. 근데 사진보다 훨씬 귀엽다. 난 로키야, 하로키. 반갑다. 하로키. 이름도 느낌 있어. 다음에 또 보자. 잘 가. 아, 근데 또 언니 친구잖아. 하여간 내 사랑에 걸림돌 오지나. 이번에는 방해 못하게 절대 언니한테 말 안 할 거야. 로키, 로빈. 내가 로짜랑 인연이 있나? 다이어트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 뺄게. 내가 뺄 게 어딨냐? 저럴 때 보면 장난꾸러기 같다니까. 아, 아파. 할 거야, 안 할 거야. 내가 볼게. 뺄 게 어딨어. 할 거야, 로키님. 할 거야, 로키님. 할 거야, 로키님. 그렇지. 이 정도면 귀염상이지.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우연히 또 보네요. 응, 사나구나. 네. 안녕하세요. 아, 배고프지 않냐? 나도 완전 배고파. 뭐 먹지? 어, 안녕하세요. 또 우연이네요. 그러게, 자주 보네. 우리가 인연이 있나? 자, 우연히 만난 기념. 맛있게 먹어. 네, 고맙습니다. 대박. 저 오빠 누구야? 너랑 친해? 아, 완전 멋있다. 관심 꺼라. 저 오빠 내 거거든. 초콜릿 증거 보면 모르겠어? 진짜 멋있어. 미남이는 인생 최초로 다이어트를 시작했어.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글쎄 신체 나이가 47세로 나왔대. 근데 미남이 아빠가 45세래. 충격받아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트레이너가 누군지 알아? 하, 로키. 로키가 완전 혹독하게 시키고 있나봐. 만미남 똑바로 안 뛰지. 하나, 둘, 셋. 제대로 안 뛰어. 로키야. 나 죽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너 똑바로 안 하지. 너는 못하겠어. 나와봐. 내가 하는 거 잘 봐라. 빨리 비켜. 하나, 둘, 셋. 너. 내가 불러. 왜 touch up. резолог같은 영어도 멋 funds. 너. 国차대평 넋. stehen 안녕.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응. 안녕. 로키 오빠. 오늘은 더 빛나네. 어, 얘들아. 지나가 늦는다고 노래방에서 만나지? 지금 가면 되겠다. 로키야. 치마우라. 치마 너무 불편해. 로키 오빠가 왜 치마를... 설마... 설마... 여자애야? 사나 얘가 로키가 남자인 줄 알고 꽤 오래 좋아했었나봐. 애들 말로는 그날 사나 기절하는 줄 알았대. 아니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원래 아니라고 말해요. 엄마나 남자보다 멋있긴 하지. 엄마나 남자로 퐁Ang나 하신이 감사합니다.